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방이 되게 화기애애하네요 야레야레다 오마이터치 오 뭐야 진짜 잘하는데 소리 어디서 줄이더라 안녕하세요 야가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자님 이거 게임하실때가 아니라 방관리가 진짜 필요할때에요 지금 무슨 방관리야 그 진짜 방송하시는분들 들어와서 빌려들 많거든요 지금 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네 그 지금 어디 TV에서 아프리카TV에서 누가 방송한다는데요 네 저 팝콘TV에서 지금 오빠하고 있고요 저탱이 리액션 한번 하시고 하이님 좀 광퇴 좀 해주세요 안돼요 하이님이 아 진짜 방관리 방관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그 폴가이즈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아 지금 존묵질 중이세요 다들 처음 만났고요 하이님 하이님 죄송한데 하이님 죄송한데 하이님 죄송한데 폴가이즈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들어왔어요 방장님 폴가이즈 아세요? 네네 저도 좀 놀아주세요 여러분들 그 왕장님 카테고리를 잘못 정하신거 아닐까요? 방제목도 토고내는 꿈과 희망이 가득해요 해가지고 저는 무슨 롯데월드 들어오는 것 마냥 아주 꿈과 희망 가득창 상태에서 왔는데 들어왔더니 시발넘이 그냥 폴가이즈 하고 자빠져있고 이러니까 방관리 안되니까 좆같잖아요 나가기 들어온 다음에 다른 방 고르는게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르세요? 아 젠맞기네 방들이 많은데 당장으로도 욕하지 마세요 여러가지 선택사항이 있겠지만은 전 이 방 들어올 때 굉장히 꿈과 희망을 가지고 왔다고요 이 시발 폴가이즈 할 때에요? 끄세요 당장 알테피아를 누르셔가지고 알겠죠? 네네 아 말 잘들으시네 네네 좋습니다 네 제인 좀 꼬시고 저 좀 놀아주세요 아 덕방님이랑은 안놀네요 방을 더 늘리면 어떡해요 방을 늘리지 마세요 방자님이 이게 방자님이 인기를 증명하는게 아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이 방에 방송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 빨리 아 그게 아니라 쪽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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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수용할 필요가 없겠죠? 네 방송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어서 방송에 내 목소리 나오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개지개질 때문에 음 방자님 그 쪽지는 잠깐 거부해두시는거를 추천드릴게요 예 그 쪽지에 나오는 그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하다면은 이 방은 지켜지지 못해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발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발새끼라 누가 있어요 방금? 아 왜 욕을 하세요 방금 누구에요? 시발새끼라고 하는 새끼? 나오라 그러면 안나오네 병신 하남자새끼 남성성 벗에 당한 개병신새끼 그냥 빨리 강퇴하라니까 쟤 노래하는 코트를 강퇴해 나를 왜 강퇴해? 왜 내가 이 방에 적폐 내가 왜 이 방에 적폐여야 하는데? 이 방에 결국적으로 쯤 내가 질서 잡았는데 가장 일등공신이 안돼 아니 이 방에 질서를 확립시켰는데 가장 큰 공언을 한게 노래하는 코트인데 나를 강퇴한다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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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새끼들이네 진짜 시발새끼들이네 왜 자꾸 자적자 하세요? 네? 시발새끼들이네 그러니까 코트님이 어떤 방장님 네네 저는 방장님이 여기서 이쯤에서 좀 정확한 올바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판단들이 말 몇많이 방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적폐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끙끙 뭉쳐가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밀어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토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어요 흰둥이님이 아까부터 계속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선동을 방송하는 사람 내보내라고 지가 방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이 방에 돌아가는데 무슨 구실을 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분열시켰잖아요 흰둥이님이 뭘 분열시켜요 뭘 아 님이 나가러 온거니? 흰둥이님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던파하시고 있었어요 아 흰둥이님이요? 네 아 오케이 던파하는 새끼는 내가 인정할게요 어? 던파 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비하했습니다 어 님 진짜 던파 갤러리에 제가 올려도 돼요 그럼? 올리세요 아 진짜로요? 네 던파하는 새끼들은 다 바퀴벌레인가요? 님만요 아쉽네요 그만하시죠 흰둥이님 저도 싸우고 싶지 않아요 맞아 호수님 그 뭐냐 그 소리 꺼게요 흰둥이님 아니 그게 아니라 소리 꺼야겠다 이렇게 지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말을 안 들으면 대화가 안 통하면 나는 그냥 그 사람이랑은 아예 아니라고 봐요 네 아예 대화를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소리 끄고요 방장님 네 성시경 빨리 강퇴하세요 오 뭐야 깜짝아 네 좋습니다 방에 질서가 확립된 것 같습니다 질서가 확립되는게 아니라 개돼지들이 더 들어오는데요? 그건 방장님이 방을 늘려서 그런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 그건 맞죠 그리고요 제가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 개청자들이 들어오게끔 제가 종용시킨게 아니에요 지들이 들어온거지 전 언제나 따라오지 말라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송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에 하이님 소리 끌게요 근데 또 그만이니까 힌둥이님이랑 하이님이랑 저런 그 어죽잖은 시비충 피레미새끼들 바로 소리 끄는게 제 주된 목적이거든요 이 방에 들어와서 또 엉겨붙어보세요 소리 끄면 그만이니까 방장님 네? 몇 살이세요? 09년생이요 네 전국에서 몇 살이라는거야? 14살이요? 15살이요 15살이요? 네 아니 무슨 띤데요? 무슨 띤데요? 소띠요 소띠 아 근데 우리 친구가 왜 이렇게 지옥에 해서 주말에 이러고 있지? 조금 뭐 땜에 접하셨어요? 폴가이즈 하려고요 아 폴가이즈 같이? 아니 보통은 디스코드로 하는데 보통 그 나이 때는 폴가이즈 제가 디스코드로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덕 그 뭐였지? 그 오리 그거 있잖아요 뭐죠 여러분들? 구스덕? 덕몽어스 덕몽어스 덕몽어스? 그거는 예전에 했고 폴가이즈 1등 해봤어요? 네 1등 존나 많이 해봤어요 지랄하지 마세요 코라 까고 있네 1등을 어떻게 많이 해봐 제가 딱 두 번 해봤는데 두 번 존나 조금 했네 코트님은 못하시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잘해요 네 효과이 잘하거든요 방장님 1등 많이 해보셨다 그러니까 제가 파티해가지고 1등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많이 해봤다 그러니까는 혼자서 잘하나보네 그렇죠 음 아빠뻘이라고 내가? 내가 무슨 아빠뻘이야 아빠 아니 내가 니 애비야? 코트아빠 아니 근데 우리 제 친구 너무 어린 나이에 토큰 접하는거 아니야? 음 근데 재밌는데 토큰 아 재밌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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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두 분 껴드렸는데 마이크 꺼놓고 있었는데 지금 대화 너무 릴레이가 안될까봐 흰둥이 한번 켜볼게요 정신 차렸는데 게임 안하고 있어요 음 빌런 좀 강퇴 좀 잘해봐 그러면 아 이제 방장님 네? 그 흰둥이 좀 강퇴합시다 마이크 켜자마자 계속 BJ 강퇴해야 된다 방송인 강퇴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코트님을 칠하는게 아니라 진짜 개자식이네 코트님 방송은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죄가 없으나 너를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방이 개판된다라는거 아닙니까? 어 팩트죠 그거 그거는 지금 이미 방을 막아놨고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을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거는 아니 바바리맨을 잡아야지 바바리코트 입은 사람을 잡으면 어떡합니까? 네? 안 그래요? 음 약간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시네 인용을 하셨네 네네네 솔직히 네 제가 저 사람들 시킨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그랬습니까? 아 그럼 저도 그 메세지가 꽤도 그러니까 흰둥이를 강퇴할게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 지금 이 방에서 대화를 한 번도 릴레이시킨 것도 없고 토크에 대한 기여도가 없잖아요 토크력이 전혀 떨어지고 방에서 솎아내야 될 사람들만 계속 분열만 일으키는데 저런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과연 이 방에? 근데 저분은 이 방에 미리 오래 있었던 사람이라는건 알겠어요 토크 계속 했어요 토크 계속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내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렇게 스탠스를 바꾼 건데 그럼 제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제재하는 거는 좋은데요 제재를 좀 해주세요 방장님 그러면 소리 끌게요 소리 끄면 그만이니까 소리 끌게요 이모티콘 소리 끄겠습니다 네 저는 소리 끌거에요 저는 소리 끌거에요 소리 끄면 돼요 네 방에 근데 너무 지들끼리 유착관계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방이 발전성이 없지 무슨 얘기를 할거야 어떻게 저떤 길을 어떻게 파헤쳐주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저 이모티콘을 강퇴해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저 딱 배제하고 님들끼리 저 오기 전처럼 대화해주세요 조용히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코트님도 얘기해도 아니요 아니요 저 얘기 대신 빼주세요 제 얘기 대신 빼주고 대화 계속 해주세요 자 레디 스타트 폴가이즈 두자리 비는데 오실 분 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보보님 들어가세요 네 근데 방냥 그 뭐냐 그 폴가이즈 네 누구랑 하고 있는거에요 그러면? 지금 보보님이랑 저요 근데 원래 하려던 사람이 나갔는데 원래 그 원래 하던 사람 또 누가 있었지 그 여성분 한 분 또 말고? 그 네 명 있었는데 네 목소리좋은 사람 한 분 있었는데 네 음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아니 덮밥이에요 아 근데 요즘 폴가이즈 이 시간에도 많이 잡혀요 그 마이크 바람이 너무 심해서 강퇴 시켜요 근데 무료돼가지고 잡혀요 아 그래요? 바로 강퇴 하는거야? 그 고인물 개 많지 않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계속 꼴등하긴 하는데 아 운이 없네 네 운이 없는건 아니고 실력이 없는거죠 실력이 없는거죠 네 네 아니 저 코트가 이렇게 병인새끼인거죠 아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아이고 뭐 굳이 코트님을 욕할 필요는 없고 제가 잠깐 한 40초가량 님들의 대화 패턴을 봤거든요 네 네 억지 대화 억지 대화 곤약 토크 어떻게든지 너 없이도 대화 잘 이어나갈 수 있어 여러 명이서 보여주셨는데 코트님도 그러니까 이렇게 방이 굴러가는게 게임얘기나 처하고 이럴거면 네? 방지를 이렇게 해서면 안됐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인정할거 인정하고 하고 얼마나 좋아요 맞잖아요 아니 근데 대화에 토크의 활력소를 불어넣는게 저라는 얘기에요 님들아 알겠죠? 저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마세요 아니 근데 토크를 좀 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막아요 코트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돈하고 이어져 있으니까 계속 하시진 않을까 생각하는 뭔 개잡소리세요 보건이 토크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방송 분량을 뽑아내야 되니까 아니 저 지금 담배 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게임하니까 네? 담배 피고 있었어요 담배 피고 있었어요? 네 근데 토크를 하려면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야 대화가 통하다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폴가이즈 토크 스타트 아 폴가이즈 얘기 아 이따구라 하시면 안되죠 근데 코트 아파 사실상 소중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폴가이즈 폴가이즈에 관심인 사람 많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아빠 같이 놀아요 아니 아저씨 그러니까 배쳐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방송한다고 이 사람들아 알겠죠? 네 그쵸 배쳐가면 안되죠 배쳐가지 말해주세요 네 같이 놀아요 제가 얼마나 억가당하는 줄 알아요? 방송한다고? 아 알아요 알아요 그건 아는데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저희끼리 놀게요 거기 계세요 그러면은 딱 말씀드릴게요 방장님 방장님 네? 즐거운 폴가이즈 생활하세요 아빠 어디가? 가려고요 아니 너 왜 자꾸 아빠라고 불러 미친새끼야 어? 생물학적 친아버지는 지금 안방에 계신데 아빠 짐 아빠라고 불러 내가 기분이 이상하네 혹시 모르잖나 아니 처음 듣는 호칭이야 아니 처음 듣는 호칭이야 혹시 책임감이 생기시나요? 아 존나 웃기네 내가 내가 전말을 낳았으려면 22살에 낳았어야 됐네 아 진짜 아빠가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진짜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걸 실감하네요 신호위반 조금 했으면 아빠라는 소리 듣기 좋으시죠? 아뇨 별로 듣고 싶지 않네요 아 그래요? 예 네 마치 토큰에서 옳은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뇨 코튼은 지금 몇 살이에요? 욕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근데 진짜 코튼이 나이가 근데 체중감이 없는 남자들은 그렇죠 코튼이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 제가 궁금하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저 27이요 네? 27이요 갑자기 열사를 꺾어 내려버린 하하하하 그러기엔 남성호르몬이 너무 넘 넘, 멈추셨는데요? 보보님은 좀 할매젓 그냥 휘두르고 다니시잖아요 아 저거 말랐죠 말랐다고요? 말랐다고요? 네 그럼 불알 축 늘어주셨잖아요 아 아 뭐 코튼 코튼인 정도면 단단하죠 보보님 이거 성, 에 뭐야 통매음으로 제가 이거 녹음본 따가지고 넘겨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 오오 아 하지마세요 너무 너무 심한 대화 청폐처럼 오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주세요 빡빡하잖아요 예 아 너무 빡빡해요? 코튼 님이 이미 힘든데 예 저렇게 살아가지고 아 근데 방이 좀 노잼이라서 도저히 지금 AS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땡땡 화이팅하십쇼 예예예 아 잠깐만요 그럼 다른 번 가자 아 박효신 연구방 뭐야아 아 죄송해요 아이 빈혜 님 네 박효신 연구방이라 그래가지고 박효신 창법 쓰는 방인 줄 알았는데 아 왜요 아 노래를 이상하게 부르시네 피니 피니 안녕하세요 초청에서 활약하고 어 방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저스 프라이스트요 네 네 박효신 노래 숨 한번 해볼까요? 아 저 사실 박효신 노래는 잘 안하는데 그럼 방제가 왜 이래요? 아 저 이거 그 퍼왕님 부르려고 잠깐 한건데 잠깐 들어오셨네요 네 저 멜로망스 노래하는데 아 소리 너무 이거 누구 소리지? 아 나바존요? 오케오케 있네 네 네 넌 너 늘 계신배 오 오 어 요구륵 요구뚭 ㅋㅋㅋ 화 Olá!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몇 살이세요? 네 스물일곱입니다 네 몇 살이세요? 스물일곱이요 네 반갑습니다 담빈이요 어 목소리 취향방인데 본인 목소리세요? 에? 아니 그니까 평소 말.. 말씀하시는 톤이 네 아 뭔가 성대를 눌러서 내는 소리 같아가지고 음 그러셨구나 아 지금 10위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본인은 본인은 담비님 담비님 네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곱이요 아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시네 어린아이 목소리를 내시네 네 네 변희봉님 네 마우스로 대가리 쳐도 돼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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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네? 뭐요? 아, 블랙홀님이 클릭 하신 거예요? 저요? 아까 욕 처먹고 안 만들고 있습니다. 키보드로 대가리 친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게임하고 계세요? 블랙홀님? 아니, 게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키보드 막아서 손 떼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난 군대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해! 아니, 의예님. 네? 저한테 자꾸 쪽지 오는데 어 그러게요 노래하는 코트 발작단을 하시면 되시잖아요 아 그 저기 제가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방송하세요? 네네네 제가 노래하는 코트라고 하는 BJ인데요 네 방송하고 있는데 애청자들이 자꾸 쪽지 보냈는데 간단하게 무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없으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이요 뭐 시비 거시는 거예요 지금? 꼭 누군가를 그렇게 따라해야 하나요? 아 제가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누구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네 남님 이렇게 시비를 보세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본인이고요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한 건 네 시비 좀 하세요 아 네네 이런 코트 맞습니다 본체 맞고요 나 목소리는 그리고 누가 따라할 수가 없는 목소리예요 그렇게 하죠 네네네 목소리 자체가 들어보신 분들이랑 좀 다르잖아요 네네 예 왕왕 성우 지망생이었어가지고 아 성지 아 아 네 성우 성지 맞아요 성지 맞습니다 네네 아 근데 단비님 네 단비님은 목소리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방을 파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심진해서 단비님 목소리는 약간 좀 그 젠미님 목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음 님은 돼지새끼 같아요 어 오케이 요구라고 그래요 단비님 단비님의 발작 버튼이었나 보네요 어 광택했네 에라이 시발새끼야 아유 소심해 너무 소심하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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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안녕하세요 바로 내리네 시발 자식아 아니 본인이던 다른 애건 굳이 그냥 밤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자기 개 잘한다 내가 살려줄까? 진짜? 응 근데 한 명 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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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흐흠 딴지 보는 거야 너 나가라고 나가라고 노래하는 코트 너 말이야 클로버님 예라이 ㅅ발 새끼 맛나 개새끼 하하하하 하하 아 노래방 좀 가볼까? 음 노래방 가자 어 아 방에 좀 노래방 하나만 더 가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궁금하시죠? 어떤 부분이?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 놈아! 어우 짜증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켜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씨발 새끼들 아니 이거 쪽지 보내는 것 같아 아까부터 계속 쪽지 하나 보내 내가 들어가는 방마다 방장한테 어 해결사 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노래하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뭐하세요? 아 저희 토크온 하고 있죠 토크온 이제 컨텐츠 하고 있는데 오늘 뭐하냐고요 오늘 컨텐츠 하고 있다고 이 개새끼야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말고 시발 새끼야 시발 놈아 오늘 하고 오늘 뭐할 거냐 오늘 지금 현재를 얘기한 거 아니야 이 시발 아니 오늘은 오늘 이제 뭐할 거니 지금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너랑 나랑 말싸움 할 거니? 왜 자꾸 정력이 남아둔 이 새끼 저거 경신세기 아 저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아 저 시비 존나 없네 진짜로 노래하는 코트니 아 개빡새네 노래하는 코트 진짜 노래하는 코트예요? 또 어떤 패턴일까? 예 해봐요 뭐요 아니 진짜 노래하는 코트 아니면 아니 진짜로 가짜가 뭐가 중요해 아니 진짜로 니가 못할거야 아 강퇴 좀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가짜고 뭐가 상관이 있나요? 아니 노래하는 코튼이 만약 가짜면 지금 컨텐츠하니 뭐니 할 시간 지금 새벽 18분에 코튼이 어머니 일어나셔가지고 기부한 말씀인데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씨발 당국님 당국의 호랑이라고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아 저희 이렇게 한 명 와 주말 토크원이 이 정도였나 아 이 정도인가 진짜로 얼굴 안 보이니까 그냥 막 패드립 치고 그냥 성드립 치고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네 아니 부하크TV님 본인이세요? 네 저 본인이예요 굉장히 팬이에요 춤추는 거 많이 봤어요 부하크TV님 네? 그 방 혹시 그 운영하시는 룰 같은 게 아예 없을까요? 본인한테만 시비 안 걸면 그만인가요? 아니요 딱히 뭐 없지 않았나요? 예 그 강태지 한 분만 해주세요 당국의 호랑이 당국이요? 네 닌 바로 여기 계신 분 반성 좀 하야할게요 패드립 쳤거든요 엄마가 김밥을 말고 있니 어쩌네 지 혼자 막 빠개던데 근데 본인 이중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네네네 이런저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저런 사람 있어 패드립 먹어서 강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일을 강태할게 그럼 방장도 개새끼네 제대로 돌아가는 새끼 한 명이 없어 아 돼지새끼 아.. 진짜 지겹다 여러분들 오늘 어? 이거 어 으응 플레임 엄마가 요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다고요 아이고 씨발 성대 없으세요? 뭐 하시는거에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게 예인가요? 아니오는 뭐에요? 그게 아니오고 예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기타 갖다 때려 부숴도 될까요? 기타 갖다 때려 부숴도 되나요? 소각장에 바로 기타 던져도 되나요? 돌아다니다가 땅에 치이는 벽돌 가지고 기타 때려 부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가에다가 통발로 고기 잡는 용도로 기타 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기타 줄 다 자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구멍에다가 밥 넣고 나물 넣고 산채빔밥 먹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이네 혹시 너무 추워서 그런데 뗄감으로 좀 써도 될까요? 뭔 소리에요 지금 방 그거는 치과 석션 받으세요? 불 인사 tiene 십 inicial 용도् 좋아하 funny truly 하하하하 bins right compositions 씁 Very strange 짜증나 오늘 토큰 깨 짜증나네 진짜 코트야 기타 소리야 기타 소리 너무 좋았는데 아니 저게 기차 오노비였어요 기차 오노비였는데 기차 너무 어좌해요 제가 그러면 기타 좀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도 기타리스트라서 근데 기타 줏도 못칠 것 같은데 청라에 지미앤드릭스거든요 아니 지미앤드릭스가 어떻게 몇 년생인지 아세요? 불러드릴게요 아니 아니 지미앤드릭스 몇 년생인지 아 그거 좀 닥치고 내 기타 소리 들어이 쉬봐라 아니 그러면 너가 나가서 방 만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방상방을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아니 지미앤드릭스 아니에요 어때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저는 그거 잘 모르겠지 응 아 그 제가 일어났다니 네 제가 일어났다니 네 네 이걸 왜 이렇게 해야지 하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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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지막 방 갑시다 아이씨 아이씨 은하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